나를 보여야 할까 어려워 나를 보인다는 건 용기를 낸다는 건 상처받더라도 견뎌내는 건 나를 감춘다는 건 멀리 도망치는 건 하지만 그 끝은 막다른 골목 난 어떻게 할까 뭘 해야 하나 용기를 낼까 멀리 도망칠까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버거워 깜빡거리는 전화기만 보네 난 바보야 난 어떻게 할까 무얼 해야 하나 용기를 낼까 멀리 도망칠까 너무나 어려워 너무나 버거워 밤이 새도록 전화기만 보네 난 바보야 난 바보야 난 바보야 난 바보야 아멘